아 안녕하세요. 알렉스입니다. 아 지금 테라에다가 골뱅이 골뱅이 안주로 해서 콩이들기꺼야 음 음 오존 코 아 아 으 으 으 아우 맛있다 약간 더운 느낌인데 왜 이렇게 덥지? 달 있다 달 갈매기다 내일 저섬에 갈건데 콩! 콩! 뭐해? 어? 뭐해? 어? 어? 이름이야? 센스블독? 킹콩 킹콩 네 머리를 왜 다쳤어요? 아 뭐 벌레한테 물려가지고 ㅎㅎㅎㅎ ㅎㅎㅎㅎ 이거 물은갑니다 인정 킹콩 제가 Fraktion 이놈이 아 좋은데요 엄청 큰거 같은데 두사람 타요? 원래 한사람정도 원래 한사람정인데 두 차량 타고 왔고 아 내일 아침에도 가요?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자빠가 벌더라구요 진짜 좋아요 동굴도 있고 저도 저기 카약 가져와가지고 바람내는 카약 가져와서 내일 타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시노콜도 좀 하고 시노콜도 좀 질게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쪽에 다 가더라구요 저쪽에 다 가더라구요 보트 타는 사람들 많아요? 아침에 다 여기로 오더라구요 아 그래요? 개 좋아하나봐요 엄청 좋아해요 프렌치풀도 갈아요? 네 엄청 귀엽네요 귀여운 것 같아요? 두려운거에요? 네 두려웠습니다 언제 왔어요 여기 오늘? 오늘? 이야 스타 여기는 비 안 왔죠?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.